지민이 미션 생활 전작의 Frenzy 마음을 잊고 롯데, 큐티프리, 벌어 나의 친구 아하 말랄해 말랄해 좋아 우와 빠빠빠빠빠빠빠 텐션 올려 우와 우와 영구야 영구야 갑니다 관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 이거 바로 왜 안되냐? 관람 신청 관람 신청 관람 신청 왜 껌을? 다 나온 거 같은데? 아! 롯데이 랜서점 랜덤 패밀리 콘서트 랜서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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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함께하는 랜서점 죄송합니다 랜서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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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spy 어이수서점 랜서점 랜서점 랜서 대구사에 썼어 오우 어떠세요? 아까보다 나은 거 같아요 아까 너무 틀리고 있었어 괜찮은데? 네 전해주스까지 만나서 왔습니다 둘, 셋 감사합니다 롯데면 세션 대박나죠 사랑해 믿음 뭐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thrived 어떻게arken 아니고 지금은 감사합니다.